왔어 이 철공품들 중과 빅토리아 시대 물건이야 더 오래된 걸 쓰일 수도 없고 이런 죄다 한 100년 무은 것 같구만 다 녹슬어있다 이거지 그냥 녹슨 쓰레기 기계들 밖에 없는건데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지나가도록 하자 들어! 기계로 움직이는 거라서 아마 또 퍼즐 요소같은거? 저기 무게축에 있어요 어딘가 걸린거 같은데 아 또 올라가야돼? 주인공이 하겠지 망할 아 왔다 여기 참 올라가기 좋게 뭐 뭐 있네 아니네 아 너 이거 뭐 볼록볼록 다 튀어나와 있길래 나 또 저거 타고 올라가는줄 알았네 아따 이거 올라가기 좋게 만들어놨네 또 이쪽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 어 옆으로 한번 호록 오케이 나이스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좀 더 빠르게 올라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옆으로 돌아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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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акры가 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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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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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의다 왔어 오케이 자 무게축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무게축을 내려 때려! 아 발로는.. 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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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겠는데 하나 둘! 자 이제 드레이크도 마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야? 아 난 이리로 가라는 건가? 아 밑바닥에서 이동하는 거네 저거 뭐야? 야 난 어디로 가라고? 아 옆길로 점프! 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조심 염마 왜이렇게 후달리게 움직여 염마 왜이렇게 위험한 곳을 다니고 지랄이야 진장 숨어 저기 저기있나봐요 저기 졸라 많아 저기 두마리요 야 그만해 고함지르지 말라고 자식아 올라가려면 X버튼을 누르세요 오오오오 질을 봐줘서 고마워 깔끔하게 이 녀석들을 처지했어 자 옆으로 붙어서 딱 붙어서 저기 말로 왜 차가있어요 좋아 이제 총은 쓰지 말라고 총은 안쓰고 깊숙이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 내 그거 다 챙겨놨어 아 뭐였지 저 위에 있다 아 진짜? 알았어 내일 예비군 가는데 군복받이 찾아가야 되는데 군복받이 어디다 뒀지 일단은 게임 즐기고 생각을 하자 뭐지? 그 다음에 설명 못 읽었는데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내려가는건가? 야 자식아 올라가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뭐해 이 자식아 갈 길이 없네 갈 길이 없네 확실히 거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돼 자 여기 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게 답일까 아 이렇게 젠장 망할 3D라서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게 3D의 폐에요 이게 이게 3D의 폐에요 아 3D에 토 나올 것 같아 진짜 방향감각을 이렇게 만들어 좋았어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이스 좋았어 오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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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합시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 깹돌아주면 되겠는데 그렇지 손들어 움직이지마 발격되지 않게 다가간 후에 네모를 누르세요 이렇게 오 암살이요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친구 조금 더 접근하도록 하자 저기 저 차가 보이네 여기 대체 뭐하는 곳이야 음 맞아 한 200년 족히 된 것 같은데 오 뭔가 또 엄청난 거 뭔가 또 엄청난게 발견됐어 이게 뭐지 뭐하는 물건이지 뭘까 어 아 이쪽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고 다른 쪽 길을 찾아보자 앞쪽으로 더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네 형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 아 여기에 벽이 뚫려져 있네 쉿 물어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염패 도중에 암살하려면 목표가 근처에 있을 때 네모를 누르세요 오케이 깔끔하게 처리했어 네 정식 버전 샀는데 지금 스타2 유즈맵은 공짜로 즐길 수 있어요 오케이 분명 이쪽으로 갔을거야 확실해 점점 더 이상해지는거 아 속죽음을 좀 봐 16세기 튜더 양식 같아 좀 더 깊숙히 들어가볼까 올라가는게 있네 조용히 해 네이트 오오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 이쪽이에요 이런이런 진짜 저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큿 희 오 400년동안 찾았는데 우리가 준 짜가리 반지지 안 껴줘요 짜가리라서 그럼 이게 사이즈에 맞는 걸 찾으면 되지 형 가 찾아 야 이씨 지켜만져봤습니다 그놈이 목에 거는 것 같이 봤는데 도무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여자가 판단이 좋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저 여자가 떠나고 나서 우린 이제 저 황금 덩어리 그걸 찾으면 되지 좋았어 렛츠고 가자고 이 자식들아 오 얘 박살나는데 손가락으로 다 컨트롤해 그래 말레피센트여 저 여자가 전화 말레피센트까지 엄폐물에 넘어가려면 L을 앞으로 기울이고 X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있는 저기 아래에 있을때 동그라미 누르면 뛰어내려 덮칩니다 이런식으로 사랑해요 좋았어 나이스 깔끔하게 처리해서 역시 뒤로와서 녀석을 암살한다 이렇게 저시가 저시 좋았어 여긴 놈들이 작전을 세우려고 온 곳이었지 어? 아 그거 챙겨왔네 안 챙겨간 줄 알았더만 흠 흠 이거 뭔가 고대 장비들 그리고 막 보물들이 다 숨겨져있어요 여기에 어 뭔가 보물들 같은게 오 이 봐봐봐봐봐 뭐야 이거 이거 외계인 아니야 이거? 외계인에 저거 뭐야 저거 저저 유리관 안에 있는거 저거 뭐야 목걸인가? 화분인가? 물병인가? 어 뭐 신기한게 여러가지 있네요 어 흠 흠 소우 익스펜이십 정말 놀랍 오 정말 어 이 물건들 좀 봐요 고미인데? 고미 아니야? 야 고미가 모조리 커? 네이트 포커스 여기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다 알았어 아 있네 여기 없는줄 알았네 너 대체 뭐 오 세상에 티 로렌스 음 포토파이 사고로 죽은 날 우편으로 보낸거야 네 1935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 아까 그 망한 마녀 그년말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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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거기lı 어디 보자 오 아 이거 또 비밀번호 같은게 있나봐 로 디 엔 그는? 아... 그는... 지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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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 그의 이전자들은 맞은 놈이야 끊어, 한아그라프 글자 순서에 써가 오, 지금 비밀 암볼를 해독중이야 그의 잎은? 그의 잎은? 골든 하인드 골든 하인드 이 방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야 좋아 호텔에서 뭐 없나 찾아보죠 그나저나 대체 뭘 찾아야지 일단 시크릿 노트를 안 봅시다 그림일 수도 있고 모형일 수도 있는 골든 하인드 아 앞대가리네 드레이크 배의 앞대가리 저거 뭐지 저 염소 저거 있잖아 저거 뭐로 찾아야 돼요 염소 대가리 같은거 염소 대가리 같은걸 찾아 봅시다 그래 골든 하인드야 잠이 안오면 방송 좀 보다 자요 보다 보면은 시간이 훅 갈거에요 킬링타임으로 딱 좋아요 여러분 좋아서 일단 빨리 찾아보자 여기 정말 대단한데 여러가지 보물들이 있어 여기 뭐 담검 같은거 있고 여기 뭐 담검 같은거 있고 여기 뭐 담검 같은거 있고 좀 더 돌아볼까 이쪽으로 가서 아니 이쪽엔 없네 아니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항아리 항아리 있고 어딨지 어딨지? 어? 저건가? 이거다! 이거였어! 아닌가? 아닌가? 아 아닌가보네 죄송합니다 저건줄 알았네 아닌데 저건데 이거 같은데 집값이 오는데 이거 야 책을 봐 이 자식아 아 뿔이 없네 아 뿔이 없어 뿔이 없어 아 저 뿔 붙어있어가지고 응? 잘못 봤나? 아따 어디있냐? 위에 있나? 좀 높은데 달려있나? 그 대가리 장식같은거 아 악어도 붙어있네 악어를 달아놨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 오 ideal 돼지 어 사자 코끼리 또 어딨지 어딨지 진짜? 돼지는 아니고 고라니같은거였는데 고라니 어? 야 저거 아니야? 손가? 손, 손, 손가요? 잠깐만, 귀때기인가? 아, 저거 귀때기가 달려있어. 귀때기, 귀때기가, 귀때기가 아니, 없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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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리 없냐? 이거 없지? 벽 말고 기둥? 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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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다! 저거야! 저거야! 그럼 그렇지 저기 있다, 역시! 찾았어! 이쪽이야! 드레이크 베이스 선수상에 있어 소름기신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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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가리 어떻게 만지지? 저 대가리를 만지기 위해서는 음,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애 직감이 온다 아, 여기 있잖아 어어, 여기 리얼에 이슈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 잡고 자, 이야 옆에 있는 그림을 건너서 저게! 오케이, 좋았어 반대쪽으로 점프!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좋았어 자, 만져! 그렇지 야, 대가리 뽀개보여 오! 야, 쉿! 아, 이런 제자! 한쪽이야! 좀 들어갔어 숨어있었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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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뭐냐? 어! 오, 야, 한방 맞아서 한방 맞으면 죽어줘서 고맙다 헉! 오우오, 보 좋았어 깨진거 안에 보물 지도가 있어 나이슸! 어! 좋았어 나이스, 럭키다 자 자 이제 탈출하러 갑시다 이런 세상에 내가 맞았어 그는 아라비아로 간거야 오오 아라비아에 보물이 있다는건가 친구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서둘러 네이트가자 그러면은 후다닥 톡 톡 어 총알이 없다 어떡하지 자 각계전투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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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쓰리강냉이 오케이 나이스 자 이마도 총알 존나 챙겨 총알 존나 챙기 다음 자 이제 쭉쭉 달리도록 하자 나이스 좋았어 달리도록 합시다 빨리 나가는게 급선무야 직선으로 나가자 다른길로 셀 때 오 이 자식 눈앞에서 깜짝 놀랐네 호러새끼 오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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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케이 야 맞았으면 죽어 이 자식 야 곱게 죽으란 말이다 자식아 오오 야 조심조심 뭐야 애들 왜 갑자기 방향 넘치는 물건 들고 오냐 애들이 갑자기 좀 좋은 무기를 들고 왔어 아 저 자식들 어떡하지 왜 잡지 야 너 뭔데 내 옆에 있냐 아따 ec 오 씹쇼키 같은 녀석 알바나 할까 알바해서 용사형은 잘 안들어올 hoe engage че 자 자식 아니 아니 자네 자네들 좀 믿겨봐 됐죠 그렇지 오우 야 저 자식 존나 어 존나 존나 속이 치게 총을 쏘는데 야 일단은 각계 전투로 졸라 움직여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반치 반치 오 반격 자식 자 야 잡기 안 풀어주고 자식이 오 야 레저 조준 피해야돼 구르기 구르기 구른다 구른다 아우 야야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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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자식아 좋았어 대단어 쯤에 점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오 좋았어 이쪽이야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자 오 깔끔하게 제거했는데 만족스러워 오오오오오오 잠시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 먹어야돼 총부터 먹자 총알 먹고 총알 챙긴거 챙기고 아 이 자식이 오케 나이스 깔끔한 해듯이 자식았어 만족스럽군 자식아 오케이 완벽하군요 깔끔하게 녀석들을 제거했다 야 내 앞길 막두고 잠깐만 자 잡아주고 오오오 오 뭐야 뭐야 자 여기 오 사다리가 있어 아따 아니야 알바하면은 알바근데 좋아 알바하면서 돈버는게 정말 좋은거지 어 맞아 오야 잠깐만 오오야야야야 디엘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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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르기 오야야야 아 반대쪽이 없구나 아 저 자식 저 멀리서 폭탄 던지는거 같은데 아닌가 음 그래도 돈을 못 벌어도 하고싶은거 하면서 살아야되니까 원래 사람들은 하고싶은거 하면서 살아야되잖아요 커터 여긴 대체 어디야 노스 앳우드역이야 서두르더라고 오케이 좌우 이동해가면서 핫 핫 핫 핫 핫 핫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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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깜짝이야 어 아니 저 자식 뭐야 오오오오오 아 이거 뭐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깜짝 놀래요 아 바로 옆에 있을줄 몰랐어 자 이렇게 딱 각잡고 저기있군 자식아 난 3인칭이야 이 자식아 난 3인칭이라고 오케이 그렇지 내가 너 고개 들 때는 기다리고 있었어 이 자식아 아 여기 적이 없었나 저기 있었는줄 알았는데 어 뭐야 왜 안죽어 이 자식아 그렇지 이 자식이 좋았어 나이스 에디션 아 나 존나 잘하는거 같다 나 게임 개쩐다 진짜 어 잠깐만 샷건보다는 기관총이 좋아요 기관총이 정말 좋습니다 무기 이렇게 변경하려면 어 이렇게 무기 변경이 가능하죠 좋아서 깊숙히 들어가보도록 하자 클로에 들려? 자 저 그 여자 밖에서 벤타고 있는 여자한테 지금 무전 때리고 있어요 오케이 저스트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총알 먹고 그리고 장전함 때려주고 그리고 여기 딱 벌어 이 자식들 내 실력을 뭘로 보는거야 이 자식들아 오 이 자식들 아따 무빙이 좋네 오케이 깔끔하게 저스트를 다 제거했어요 좋았어 깊숙히 이동을 하도록 하자 방학 때 되면은 오전 알바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어 난 오전 알바 추천 왜냐면 내가 오후에 방송하니까 이렇게 톡 톡 톡 톡 이 자식들어 건방지게씨 어 엄마한테 총이나 껴누고 말이야 뭐야 이리로 가는거 아니야? 이쪽인가 어디로 가지 아 이쪽에 길이 있었네요 죽죽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 위로! 빨리! 용사 박병진아 고마.. 아 반갑다 반가워 내가 오전 알바 한다 제가 오전 알바 빌어먹을 빌어먹을 여기 있군 물러서요 자물쇠 내가 부순다 이렇게 빵야 빵야 오케이 좋았어 부서버리앗 뭐야 야 나무판댁인데 frequently 오후 이런 죄짱 서둘러 얼른 베넷 탑승 합시다 esemp 톡 뭐지 돈같은거 돈같은거 저런걸 보관하자나 출발 출발 좋았어 오오오오오 나이스 잘 탔어요 완벽해 허어 특삿 이리 끝났어 정말 다행히 있구나 저 물조업도 올게요 물조업 내 목말라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만 보고 물조업도 오자 6개월이나 빈종된 게 아니야 곧장 아라비아를 향해 갔지 근데 거기서 보면 흥미로워지죠 공공치? 엘리자베스 여왕의 좌측근이었던 소문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따라 느끼해? 왜? 그런거요? 몰래 느끼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기로 그려나왔어 원조의 공공치함 아 진짜 나도 처음에 보자마자 공공치 생각했는데 쏘리 너무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목소리 조금만 줄여볼까 아이쿠 아이쿠 그렇군 그는 전세계를 둘면 자신이 참된 모든 시점을 요정했어요 어 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쟁이 끝난 후 로렌스는 자신이 다시 아라비아로 돌아간다는 일이 생기다며 그것은 사막의 아틀란티스를 찾으러 가는 일일 거라고 했죠 크림스웨이티 4인분 8500원 샀어요 정말 싸네 하지만 이야기는 항상 똑같았어요 음 가늠할 수 없는 불을 축적한 도시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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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곳이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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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건 말로우가 찾는 것도 그거란 것이 드레이크가 샨을 보는 곳에 오는 곳이 아이쿠 정말 좀 어벅한 것 같아 저 빠박이 생기 아 저 빠박이 좀 어벅한 것 같아 이리그리 간단하지 않잖아 왜 유리가 왜 치 유리가 왜 치왕 지금 우리가 이제 보물을 얻기에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거지 사라진 도시를 찾으러 이제 사막으로 가는거네 이 기후에 표시된건 두 곳뿐이죠 아 코난 잘자 굿빵 안돼 너희들은 시리아로 가 우리가 프랑스로 이 단서를 추적하면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어 확실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오늘 방송하고 녹화 녹화번호는 다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 내용도 말이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려요 좋아쓰 이제 사막으로 향합니다 프랑스동부 이건 또 뭐야 말하지마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야겠네요 음 음 프랑스 한복판에서 썩은 정글이나 찾은 내가 대단해서 프랑스 추운 곳 아이가 프랑스 추워서 막 잔디같은거 없지않나 아닌가 아닌 말고 음 음 음 음 음.. 챕터 6 샤토 정말 페루? 페루? 뭐? 아이 또 내 탓이라고 생각하나? 전 15살이었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 1년 동안 감옥에 갈 거란 걸 알았었어야 했어요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지 음 아이고 아 있다 아따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나 저 통나무 잤는 줄 알았어 처음에 빨리 가요 이쪽이에요 오오오오 로렌스의 일지에 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저를 좀 더 믿어보자고요 옆으로 우회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호 어? 속상하다 피리 보는 여인인가? 펜플루트인가?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은 뭔가 빵 하고 안 나오네 여기가 아니야 옆으로 좀 더 가봐야겠어 쇼롱 그렇지 오!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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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보물 같은 걸 발견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쯤인가? 오케이 나이스 여기요 자! 먹어 그렇지 뭐.. 뭐지? 중간에 다이아몬드 박혀져있나? 어.. 길은 뭐 여기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 어디로 갈대? 너무 정글이 심한 거 아니야? 어허 흠 흠 흠 흠 어 뭔가 길이 있다 어 잠시만 도움말 오! 저걸 쓰는 건가 봐 좋았어 올라가서 이렇게 쩡! 으아 오케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어 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길이 있네요 이쪽이에요 조심하세요 이쪽에 길이 있어 여기서 어어 확실합니다 어? 지하로도 가는 통로가 있지 뭐야 여기 또 여기 또 여기가 저기를 점프 오케이 나이스 환상적이야 쪽 도 쩱 우오 굿 아 쫌 위험해 보이네요 나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심 조심 슬리 이거봐요 아저씨의 첫차네요 마법사 존나 옛날 옛날차지 어라? 이건 뭘까요 마법사 아저씨 다 옛날 여기 그냥 옛날쯤이야 이성의 주인이었던 기사 갓프리드경은 뭐야 이 사람 왜이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 대단한데? 이성의 주인공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겠죠 음 타고 올라가는거 있지? 왠지 딱 타고 올라가게 생겼어 옆으로 가보자 아 또 문이 있었나봐 좋아서 이렇게 여기로 와서 접을 해서 아이고 떨어지는줄 알았네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그 위에 있는 창문 어때 크레디 베이고싶지 않아요 아 저 창문 저 깨진 창문 깨진 창문쪽말고 우리는 부서져있는 이 안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 잘하고 있구나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리 그만 가줄테니까 음 어 여기다 좋아서 여기구만 하아아아 아 죽을뻔했어 오 쉣 아 이런 망할 오 크레에에에에 이런 드럽게 아프네 네이트 여기 위다 새살살살 묶여있어 자물쇠를 쏠게요 약 약 음 어디지 뭐야 아 잠깐만 문이 어딨어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요 어 뭐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잠시만 입구 입구가 어딨어 아 입구가 어디여 어 저기말고 입구가 없는데 뭐야 뭐지 어디에 잘못됐지 어디서부터지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번취 번취로 반응이 없네 번취로 반응이 없네 아 좀 이따 좀 이따 찾아서 어차피 놓으면 그냥 잠깐만 좋은말 창문을 열어서 설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아 창문을 여는거구나 아우씨 좋았어 창문을 열어보도록 하자 창문을 어디지 아 아아 여기네 황금 잘못썼는데 나이스 설리 설리 컴힐 좋았어 괜찮아요 좋아 샤토에서 정원까지 가야해요 거기가면 옛 성체를 찾을 수 있을거에요 음 압수사 이거 줘봐요 왜 왜 뭘 봐 아우 설리 또 어디로 갔어 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또 뭐 올라가야돼 아 저쪽으로 올라가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뭘 한다는거 같네 그러면은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어디보자 일단 견적좀 뽑아오고 음 알겠어요 줘서 이거를 들어서 아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 예스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어 조심해라 이 많은 것들이 죄다 썩어있어 알겠어요 설리 점프 이렇게 많이 있네 아 아 옆에 옆으로 가야되네 옆으로 어 줘서 돌아와서 돌아서 옆에 기계자치 같은게 있는거 같애 아 뭔데 옆으로 가라고 이 자식아 쟤 왜 옆으로 가 아니야 저녁할때는 무조건 다 병장 채워줘요 아 내일 예비군 갈라카이 또 귀찮네 건너갈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보자 옆으로 이런식으로 점프 자 점프 아니 이쪽 아닌가 이쪽 아닌가 아 저 돌아서 가야되네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으 으 으으 저어 아 젠차 왜 떨어졌어 떨어지지마 쟤 어디서 실수를 한거지 저기서 뭐 탈게있나봐 좋아 이번엔 단디간다 이번에 한 바퀴간다 한 바퀴가자 저거군 딱 봐도 저거야 왠지 저걸 타야될거같애 여기까지 가입 저거 잡는건가 아니면 뭐지 뭐지? 어디로 가야지 왜이리 어려워 이거 전달 꽉 막혔다 갑자기 아 모르겠다 점프 그렇지 맞네 이쪽에 맞았어 이동한 다음 반대쪽으로 오 예스 럭키 아직 저까지 졸라 많이 남았는데 너무 희망이 많이 남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잘갔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잘 보자 병신아 여기까지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래 어 음 어 아 여기 뭐 시계추같은거 있네 이거 돌리는게 있네요 좋았어 돌려보자 자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은 그거 멋진데 나이스 도음말 기둥을 옮기려면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알고있어 그 자식아 도음말 이게 도음말이라고 지금 도음말 준거에요 다섯 에섯ilation plic 절대 천장은 뽑히지않아 천장은 튼튼 할테니까 분명 믿고있어 중세시대 사람들은 자 반대쪽으로 잇! 뚱! 오케이 나이스 자 저쪽으로 다시 한 번 자 보면서 그래 잘봐 원 투 뚜리! 와우우우 어 나이스 좋았어 이제 밀어 밀어! 좋아 한번 해보죠 쭈웅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케이 하아 자 나 들어왔다 금방 내려갈게요 그냥 떨어지면 되지 오케이 좋았어 음 팝콘기기인가? 뭔가 금 같아보여 야 왜 이래 노란색이면 다 금 같아보이냐 자 타보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존나 이거 주방기구는 존나 우리나라 뭐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 아닌가? 너무 막장인가? 어디보자 아이씨 뭐 뭐 한 걸음 그하면은 또 신비한 데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감이 안 와 이거 왜 이래 감이 안 오냐 이거 어려워 어려워 자 생각해보자 병진아 병진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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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음 어 이쪽에 맞는구같에 어 맞아 좋아서 길이 맞는거 같은데 오케이 이쪽으로 왔어 이쪽에서 떨어지는거네 오우 숨겨진 길이야 어우 야씨 너무 밝다 너무 밝다 너무 밝다 어? 설리 같이가 혼자.. 혼자 가지 말라고 호로 자식아 좋았어 올라가는 건가 위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해가 너무 쎄 헤이 네이트 사각탑이야 꽤 오래된 것 같다 로렌스 일지였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 제게 맞을거야 땡스 고맙군 4시까지 방송하실거에요 아마 이제 한 11시 10분까지 하고 11시 10분까지 하고 유튜브 동영상 다 올리고 12시에 녹방 틀어드릴게요 그게 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애 어디보자 아씨 뭐 아 젠장 자 생각하자 생각하자 병진아 병진아 생각 잘해 병진아 자 어디로 가야될 것 같애 그렇지 그렇지 넌 천재야 아니야 넌 멍청해 이 자식아 그러가는게 아니야 음.. 아닌가? 오! 아아 아 저렇게 창문이 떡하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지 개좋았어 뭐야 어 날씨가 어두워지네 어 날씨가 어두워지길래 내가 깜짝 놀랐는데 순간 뭐지? 다음 영상 영상같은거 나오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야 해가 왜이래 순식간에 줘 야 근데 안보여 어둬봐 어 부숴서 갈수 있는줄 알았어 와 이쪽으로 지나갈수 있을것같애요 좋았어 빨리가요 오케 오우 나이스 좋았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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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창문이 깨져져있는거 보니깐 또 절로 또 가야되네 아까 탑에있던거랑 같은 기호 아니냐 아까 탑에있던거랑 같은 기호 아니냐 맞아요 뭔가 의미가 있는거겠죠 아 저 기호 보고만한거 같네 저 중간에 있는 저 동그란 기호 동그란 기호가 자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어딨지 여기 이건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더 이것마저도 아니야 길을잘 찾아와 어딘가의 정답이 있을거야 음 으음 혹시 Grin 오오오오오오오 어떤것markt이야야겠어 받침 회전하는건 흥미로운데 mm 째 자 책을..책을 보자 책을 보면 분명히 적어야 되는 힌트가 있을거야 그렇지 좋았어 들고 있는 4병의 기사예요 이 방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이거 어디있어? 아니 왜 이리 이건가? 얼마나 넘겨야되지? 어디쯤에 있는거지? 아 여기다 오호 방패, 도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기사를 회전시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걸지도 몰라 아아 방패는 도끼를 방패는 도끼를 검은 검은 도끼를 이쪽이 도끼인가? 이마가 도끼지 뭐 지팡이 들고 있는데 지팡이 야 지팽이도 있나? 맞네 지팽이 어 그러면은 도끼가 어딘지를 찾아보자 저게 도끼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거를 도끼를 바라보게 한다 아아 아앙 아 잠깐잠까잠깐잠깐 잘못гу 잘못되냈어 잘못도록 한 번 더 오케이 방패 주나 황금방팬데 개 이쁘다 한 번 더 나이스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가서 이것도 이쪽으로 오케이 나이스 완벽해 오 이런 이런 비밀통로 여러분 그러네요 정말 못 당하겠는데요 설리 정말 못 당하겠는데요 설리 좋아서 셋을 세고 밀테니 아저씨는 당기죠 준비해요 자 자 죽진 않았어요 자 이제 깊숙한 동굴로 가보도록 하자 그 위로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반대편에서 만나자구요 조심해서 이동해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안쪽 깊이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박쥐 소리 인마 딱 들어봐도 박쥐 소리잖아 인마 어? 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자 숨 깊게 들이쉬고 배 좀 쑤셔놓고 오오오오오 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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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커 거미 개쩍나 오오오 어 젠장 어 징그러운거 딸지이스키 어 어 아래로 잠수하려면 동그라미 누르고 계십시오 어 세상에 잠수 기능까지 생겼어? 오오 놀랍군 와 원투때까지만 해도 그냥 수영? 그냥 수영이 끝이었는데 이제 잠수까지 할 수 있네 오 호.. 역시 세대가 지날수록 게임들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랍네요 아 저 물 보니까 물 마시고 싶다 저는 에메랄드 물이요 초록초록한데? 초록초록 초록초록 미안하다 여기에 빛이 좋은 징조야 아 빛이 내리는데 무슨 좋은 징조야 뜬금없이 자식아 자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오케이 나이스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따 부드러워 정말 환상적으로 부드러운 진행이구만 이렇게 좋을 수가 나갈 수가 있어 좋아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반대쪽으로 점프 반대쪽 아니 반대쪽 봐 그렇지 좋아서 원 투 쓰리 점프 오오오오오오 어머머머머 야 누워서 떡 먹기지 좋아서 야 올라가 이 자식아 뭐해 이 자식아 올라가 아니 올라가라고 아니 올라가 임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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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올라가 오 잠깐만 잠깐만 쉿 오 크랩 야 이런 망할 야 여기 어딘가 있을거야 놈들을 찾아 야 조마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설리한테 알려줘야해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이 녀석을 암살하자 일단은 이 녀석을 암살하자 일단은 이 녀석을 암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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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자식아 오 잠깐만 잡기 잡기 타임 이렇게 딱 잡고 대갈 박치 평양 박치 이이쉬 좋았어 나이스 어 마이크로 아 마이크로우지 말고 단거 아아 단거 비롯다 예예예예예예 고자 고자 고자샷 핫 핫 대갈 대갈 좋았어 자 고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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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이스 오른손 테이하 흑 흑 핵파치 좋았어 나이스 깔끔하고 만족스러워 자 지나가서 자 각계 점수 이동 각계 점수 이동을 한 다음 으야하하하 오 좋았어 만족스럽고 나스아 야 숨아 숨고 숨고 이쪽을 이쪽에 이쪽에 저기 있는 느낌이 Shop 야 오오오오오오오 미안하다 오오오의 자식아 오오웨 오 아 praticamente 아 너무아파 와우야 너무tra고 그렇지 자식아 고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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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yêu 호로 새끼 호로 야 움찔 대지 마 이 자식 오우! 오 야 껌짱 놀랐네 짜식이 오케이 좋아서 역시 남자의 급소 한방에 골로보낼 수 있다 여러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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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또 어딨어 째식이 짜식이 말이야 야! 이 짜식 오케이 쓰러졌어 깔끔하게 다 죽였군 그 다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설리한테 알려주도록 하자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AK다 야 이 짜식 건방지게 나한테 덤비려 그래? duellys 맙소사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왔잖아 어 그럼 어떡해 소규모 부대를 끌고 왔다니 야 X 됐다 우어어어어어어억 후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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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머머머 오케이 저기인가 나이스 이거 어디로 가야되? 여긴거 같은데? 음?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녀석들은 거의 다 잡은거같아 녀석들은 거의 다 잡았고 여기서 내가 나와서 나와서 음... 음... 다 잡았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가 길이지? 길을 잘 찾아보자 저쪽 위쪽이 왠지 길인거같은데 직감이 와 직감이 온다 좋았어 남자는 직감대로 행동을 하지 으그렇지 역시 어디서 눈앞에서 샷건을 날려 이 자식아 선물 참 고맙군 수류탄을 투착하려면 L1을 누르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좋았어 누르고 수류탄을 던지려면 L1을 누른상태에서 L2를 살짝살짝 자 선물 뿡 오오 쌍킬 아 여기 뭐 수류탄 수류탄 졸라맞네 이제 해체하고 점프아악 으어 좋았어 안쪽 깊숙이 이동하도록 하자 어 그래서 들어왔어 괴적으로 조전하시려면 괴적으로 조전하시려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조전하는거 맞나 왼식으로 그렇지 오호 후후 전혀 알아채지못했군 자 이 안쪽 길로 이렇게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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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들어가 오하 호하 저스키스키이동 하도록 하자 여기서 또 폭탄있네 좋아 이 멍청이들 살짝 누르고 조전하지 않고 수류탄을 던진다고 야 저 설리..저..아 저기 설리가 있네 저기 설리가 있어 여기서 폭탄을 졸라 던지자 뿜 오케이 그렇지 자 선물 자식들아 그래 그렇지 멍청이들 버스가 막 도착했다니 뭔소리야 일단은 설리를 구하러 내려가도록 합시다 좋았어 설리와 내가 만났어 아 이 자식 대범하게 걸어오면서 때리는데 오우씨 야 인마 당검..아 뭐였지 일단은 이 녀석 번치로 죽이고 오오오dalг 어디서 잡기하고 애씨 까딱치 자식아 야 어디야 어디냐 너냐 뿜 oup 오오오오오 이 자식이 아 총 존나 좋은거 였는데 일단 녀석에 있는 뻔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잡기 풀고 대갈박치기 하고 때리고 아 정말 주머니 안에 폭탄 넣었어 개쩔어 아 역시 존나 멋져 드레이크 아 진짜 얘가 졸라 많아 너무 심하게 많은데 알았어 알았어 아 아파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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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아프다니까 뭐 계속 눈앞에서 졸라 때려 어떻게 저렇게 대범하게 총으로 싸라기지 건방진 녀석 죽어 이 자식아 야 한번 더 쑥으려봐봐 죽여줄테니까 자 쑥으려 그렇지 바로 탑이 저기있어요 탑 한쪽으로 이동하자 자 쩔어 저쪽으로 쭉 가면 되겠네 여기로 올라가죠 여기를 밀어서 가는건가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거네 쩔어요 설리 문좀 열어놓은걸 도와줘요 이렇게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지? 잘 모르겠어요 아래로 가보는건 어떨까 아래로? 아래로? 어 어 이거 뭐야 뭐 뭐야 초록색으로 죽었어 중독돼서 죽은건가 태법 부하중 한 명이네 방금 온 놈들이 이렇게 들리가 없어 아 여기서도 괴물 나와? 아 뭐 시도 때도 없이 괴물 나와 아 또 괴물인가 일단은 자 여기로 내려가보도록 하자 길이 있네 안쪽 깊숙이 지하실로 음 음 타이블봐라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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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낙설부가하네요 이건가 뭐야 뭐야 어 순서가 있는것 같아요 이 패턴대로 따라해봐 아 아 또 없으러 귀찮게 됐네 자 여기서 타이블봐라 오케이 네개를 밟고 어 뭐지? 하나 둘 셋 넷 넷 네개 어 어 다시 초기화됐어 순서대로 위를 지나가는거라고? 일단 여기까지 맞는것 같은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아 달리면 안되 달리면 안되 달리면 안되 달리면 바로 풀리는것 같네 어 달리면 바로 풀려 다시한번 더 확인하자 다시한번 더 책을 펴고 어떤식인지 네개 세개 아 네개하고 X를 3번 밟아야되네 X부터 3번 밟고 그 다음 저거 좋았어 X를 3번 밟고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반가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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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스 개쩔었어 쩔었어 쩔었어 엄청나 박살난것 같애 아 너 진짜 신들린것 같아 너 왜이리 너 왜이리 게임을 잘하지 게임이 신인가 훌륭해 정말 놀라워 엄청나게 놀라워 자 이제 안쪽 깊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좋았어 회장님 오셨네 반가워요 닉네임만 봐도 알겠다 좋았어 아주 깊숙이 여기는 완전히 암흑이에요 불 좀 비춰줄래요 회장님이야 아니 우리 어 우리방 회장님이야 우와 여기 무슨 실험식 같구만 어 안그래 여기 좀 불 좀 캐줘요 설리 알았다 아 진짜 방송하려고 연금술사의 연구실 같군요 아 존나 저런 별모양만 있으면은 연금술사 느낌나 왠지 막 어 등가교환 이런 느낌 응 그래 말로구 구질구질한 왠지 저러갔구나 설리 설리 여긴 존디의 연구실이에요 어 나도 구경가도록 할게 네이트 이걸 보거라 밑에 뭔가 보이자 그랑조인데 뭐지 책을 보자 음 음 음 책은 안봐도 될거 같은데 이거 보고있어 네이트 네이트 왜 이거 왜 이거 뭐 이거 왜 어쩌라고 그래 네이트 이거 보고있어 아 책자 책자로 어디 봐야되나 책자를 넘겨보자 아 여기에 뭐 정답이 있네 아 내가 정답보고 쓴거구나 저기 설리 오 오 오 또 사바 문자에요 알았어 잘자 뭔가 자고가고있던 뭐 일종의 메세지같은게 에너키아 문자로 적혀져있어요 이거 해도 갈수 있겠어 해볼게요 사이버디스크를 사용하려면 셀렉터를 두세요 사이퍼디스크? 이건 또 뭐야 아 아 재단이 지키고 있다 지하로 가는 입구를 요술을 부리해 영혼이 나타나게 뭐야 뭐 몇자 쪽쪽 떨리더니 바로 알아 제분 이 방에 비밀 통로를 숨기고 있거나 말이죠 알았어요 미는걸 돕거라 아 이걸 미는거지 줬어 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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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하 오 이것봐라 요논봐라 숨겨진 비밀장소가 나왔어요 다시 말고요 존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거미줄이 존나 가득한데 나 아까 초반에 그 거미 그 거미 이렇게 가둬놓은거 보자마자 왠지 직감이 안좋다했어 아 젠장 설리 불좀 켜봐요 오 훨씬 낫군 알겠어요 담배필한건가 저 망할 할배가 나한테 지금 담배 권유하는게 지금 따란 깁숙이 안쪽으로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거미줄하고 이런거 딱 보고 보니깐 거미한테 물리면 초록색이 되나봐 아 내가 할배라고 있나요? 그렇다면 말실수 옛다 호 안쪽 깊숙이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흠 가족 묘인거 같은데 내 친구 갓프리도 저기에 있고 그래 사막의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알고있으면 아마 무덤이겠지 어? 뭐지? 이거만 봐서는 감이 안와 말 말이야 그것도 엄청 큰 말 그냥 말 여기서 원가있어 어? 해보자 저거 이렇게 반다리인데 흠 뭐지? 여긴 아닌거 같애 어? 흠 보니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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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흫 하흫 이게 뭔가 힌트가 있을꺼야 갈매기 일 일하고 아쉬워 귀여워 저기네 이런거 같.. 어? 잠깐만 잘 봐봐 찾았어 언제 알겠어 이마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마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엠블럼을 변경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식으로 올리고 아 이게 독수리였구나 갈매기인줄 알았네 야 갈매기같이 생기지 않냐 자 보자 말 맞지 아씨 잠깐만 위치가 틀렸다 일단은 보자 아니야 새우깡까지는 아니야 얘가 여기가 돼 얘가 여기고 그리고 아까전에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었어 여기에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허해 요게 무슨 모양이지 오호 어 알겠어 알겠어 다 나왔어 이제 다 나왔어요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갈매기 말고 어 그래 이 말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 말 아닌거 같아 어 그래 이 말이었어 이 말이 여기고 요 말이 요가 됩니다 난 천재인거 같애 왜 안되지 왜 안되죠? 어 왜지? 어디가 되면 되지 왜죠? 어 이렇게인가? 어 아닌가? 화가 날거 같아 이렇게인가? 저기 그 님하 왜 안되죠? 왜지? 이거 뭐지? 어떻게 틀렸지? 이상하다 이게 맞는데? 맞잖아 맞잖아 이 자식아 세 칸? 세 칸정도 옆에 다시 보자 보자 어딜까 음 음 음 그래 나 좀 천재인 듯 됐나? 화가 날거 같다 화가 난다 화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화가 난다 자 다시 봐야돼 아 이건 비석에 힌트도 없단 말이야 이쪽은 아예 다쳤고 보니까 두개는 책자로 찾아야되고 나머지 나머지 두개는 저걸로 맞는데 잘 봐 봐 딱 봐도 맞잖아 저렇게 돼있고 이렇게 딱 돼있고 자 독수리하고 저 말 한마리는 맞단 말이야 독수리하고 말 한마리는 맞는데 이제 말 두마리가 문제야 말 두마리가 여기서 세 칸 옆으로 가면은 뭐지? 왜 생각을 잘 보자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오 야 맞는데 야 너희가 봐도 맞지 너희가 봐도 더 진짜 더 틀릴 수가 없게 돼있는데 맞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어 잘못 뚫려서 자 위로 한번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짜잔 음 음 음 음 어 저건가 짜 아 아니구나 왜지? 왜지? 어디가 틀린거지 왜 왜 안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거지 재생하자 재생하자 명진아 생각해봐봐 재생하래 그래 왜 너가 봐도 이건 여기잖아 맞지? 어 맞죠 왜 왜 왜지? 아 진짜 지금 왜지라는 말 밖에 안나온다 진짜 어 진짜 어이가 없네 맞는데? 아무리 봐도 잘 봐 이쪽에 문양이 없어 근데 세 마리의 동물을 전부 다 이동시켰단 말이야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 저기 저기 독수리하고 저 두개 왔잖아 딴건 위치가 나오잖아 병진아 동물들을 아무리 봐도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 저 독수리도 아무리 봐도 여기 아니야 아니야 겹쳐서 놓는 건 아닌 것 같애 겹쳐서 놓는건 아니고 지금 요게 답이 안서워 문양에 맞춰서 넣었는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잘 봐 저기 독수리 보이지 독수리 여기 문양이 따로 안쓰여있어 문양이 지워졌던거지 유적이 오래되서 그래가지고 이 책자를 보면은 자 봐 독수리 위치가 이런식으로 나와있어 그래서 내가 독수리 위치를 맞춰서 저렇게 딱 낀가 놨지 그리고 저 뭐꼬 저 옆에 저 뭐지 좀 날라갈듯한 페가수스 같은거 페가수스 페가수스 저기 또 옆에 딱 끼가 많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저 두마리 있지 저 두마리는 요 책자에 없어 다음장 있네 아 다음장 별거 없네 저 두마리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살짝 보여 살짝 보이지 저기 그래 어 코끼리 같은 모양이요 코끼리 같은 모양에 요 요 사자가 들어가 그리고 이쪽에는 자 낫는거 한 마리잖아 그 조납에 그냥 평범하게 걸어다니는게 걔는 봐 걔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냥 둥근 원 같은 그런 화살표가 아닌가 설마 소름 끼칠 것 같다 정말 소름 끼칠 것 같다 쟤가 다른 곳인가 얘가 여긴가 여기고 오 도움말 네 배치했어요 그쵸 잠깐만 병진아 진정해 아니야 이 마지막게 봐 그냥 반달이라니까 반달? 책 한번만 더 보여줘 아니야 책은 정확해 틀린게 없어 책은 책은 정확해요 맞죠? 정말 정확합니다 저렇게 앞다리를 들고 있는거에요 앞다리를 들고 있는거에요 왜지? 뭔가 또 내가 안본 힌트가 하나 더 있나? 내가 안본 힌트 내가 보지 못한 그런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어 아아 세상에 세상에 이럴수가 오 오 소름 기쳐 아 위치마다 모양이 다르네 그니까 이런식으로 아 이 위치에 이게 있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적이 들어간다는거죠 우와 소름 기신다 오 아 젠장 아 나 한쪽 방향만 보고 아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쉽다 싶어서 그러면은 그 세가지 그 네가지 위치에 맞는 말이 어디있지 음 음 음 음 어디일까 어 어디지 어 저기다 와 진짜 대박 와 여러분 차였습니다 차였어요 이거 이렇게고 자 저 한 마리는 차해보자 이렇게 봐 여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저렇게 다르게 보여요 또 모양이 그렇다는거 저 네개 사이에 적이 있단거지 하 대박이네 진짜 소름 기신다 와 세상에 퍼즐 이따구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죠 이렇게 역시 나 좀 천재인듯 됐어 자르서네이트 아 매혹적인데 조심해 갓프리경이 맞으신거죠 유일한거죠 하 아 개쩌는거 같다 개천재 듯 이거 좀 들고 있을래요 알았다 자 이 관한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골이 있어 그리고 유골이 가지고 있는게 부족이예요 뭔가 쓰여져있어요 저 사바 문자에요 16개기 상륙했던 곳에서 16세기에 상륙했던 곳에서 가져온 거래 도시의점이 뭘까요 나머지 부분이 없어 어딘지 모르겠지 나머지 절반은 시리아에 있길 바래요 좋았어 이제 돌아가도록 하자 이 이후부터는 다음에 여섯